축하드립니다, 팀장님! 축하드립니다, 팀장님! 아, 뭐야? 뭐, 좋은 일 있어? 상반기 인기 웹툰 설문에서 마이툰이 10위 안에 무려 5편의 작품을 랭크인시켜 화제다! 1위 박도겸 작가의 드림 매치 2위 탐식, 마왕아이 바디토크 4개만 보이는 남자 다 팀장님 담당이잖아요! 예이! 이러다가 최현석 본부장으로 직진하는 거 아닙니까? 본부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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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불렀어! 어... 불라 이 시키야 아니 나는 서 팀장이 내 자리까지 답내고 있는 줄 몰랐어. 그런데 최연소는 아니지.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여자 나이는 곱하기 1을 해야 된다네. 그러니까 서 팀장 나이는 지금 68세. 이래서 여자들이 회사에서 오래 못 버티나 봐. 안 그래 서 팀장? 어허 어디 버릇없이 어깨에 손을 올려. 지금 서 팀장 나한테 반말한 거야? 저 68이라면서요. 본부장님보다 스무 살 위. 서 팀장. 아주 농담을 아주 재미지게 해. 난 신세대 유머 이거. 참. 서 팀장. 서 팀장. 서 팀장. 서 팀장. 서 팀장.